이번 시간에 약간의 리팩토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다 끝났습니다. 여기는 내부 컴포넌트를 보니까 내부 컴포넌트 안에서 componentDidMount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patch API가 콜되고 있죠.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, 저렇게 되면 우리의 이 컴포넌트가 내부적으로 ajax 호추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돼요. 근데 저는 있죠.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도 막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우리가 리액트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?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기도 하잖아요. 그러려면, 여기 내부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도록 뜯어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decoupling이라고 하거든요. 맞나? 이런데 쓰는 표현인가?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내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어떤 데이터와는 상관없고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컴포넌트로 만든다고 해서 보통 이런 애들을 Presentational Component라고 부르거든요. 데이터로부터 종속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만 담당하는 애들이요. 그리고 그 Presentation Component를 둘러싸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또 그 애플리케이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친구를 Container Component라고 부르거든요. Redux 쪽에서는 그래서 얘를 내부를 내부는 지금 Presentation과 컨테이너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내부에서 Presentation만 남기고 Container 기능은 컨테이너로 역할을 임의하고 있는 App.js의 App 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로 분산시킬 겁니다. 그럼 여기 있는 App 이라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화신 같은 애예요. 그런데 여기 있는 Article 이게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. Title과 DSC만 주면 내부 얘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내부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죠? 이 컴포넌트 Did Mount를 일단은 컷해서 누구로 위임해요? 여기 있는 저 앱으로 이동시켰습니다. 그러면 앱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패치가 실행이 되겠죠? 그럼 그에 따라서 리스트 값이 바뀔 것이니까 여기에서 state의 리스트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 이 state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부에다가 list라고 하는 props로 저는 this state 그리고 list 값을 이렇게 토스 했습니다. 그러면 저 값을 받는 내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내부의 내부, 말이 좀 이상한데 내부의 내부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state로 그 생성했던 li 태그의 원천이 이제 state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? props로 바뀐다. 그리고 여기 있는 state는 이제 필요 없다. 자, 그리고 한번 살펴볼까요? 에러가 나네요. 역시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. 여러분은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? 자, 저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this props를 썼는데 여기는 아직도 state네요. 자,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의 내부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list.json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용도의 데이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. 그리고 정보를 시각화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list.json을 호출하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작업은 그 parent였던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앱이 여기 있는 내부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한 리팩토링을 하나 해봤습니다.